용인시 도시주택국 홍순태 국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의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2020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2035년 인구 120만 명 시대를 예상하며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생활 밀착을 3대 키워드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계획에는 적극적인 개발행위 인허가, 자연출약지구 규제 완화 및 확대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경관지구와 자연출약지구 등 용도지구를 재검토합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 처인 기흥지역의 임야 개발행위 인허가 평균 경사도가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에 착수하며 친환경적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도 집중합니다. 늘어나는 대형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용인시 건축물 안전지킴이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용인시 주택행정 브랜드 으뜸아파트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감사, 컨설팅,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20여 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용인시는 도시성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친환경적 주거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용인시 주택행정보 RamsRaw